그거 나 진짜 살 빼야 되는데 아휴... 어떻게 빼는 거야 대체? 왼손으로 오지 말라는 미션을 줬단 말이에요? 일단 버논 건 오고 있고 깔아도 돼? 깔아도 돼. 너 어디서 났어 그거? 네? 어디서 났어? 제가 시켰어요. 개인 가스레인지가 있어? 아 민규 거 안 봤는데? 뭔데? 소주 한 잔. 후창전골인가? 닭 한 마리? 닭 한 마리? 닭 한 마리 좋지. 좋지 좋지. 누군가가 치킨을 시켰는데 안 갖고 들어왔다고 해서 누구야? 7시 촬영 아니에요? 맞아. 왜 이렇게 일찍 왔는지 모르겠어. 일찍 왔어 좀. 아 지금 27분 먼저 온 건데 지금. 뭐야 이거? 어 효정 누나 잘 지내셨습니까요? 효정 누나 지금 낯가려 효정 누나. 효정 누나 왜 낯가려? 너무 오랜만에 봐서 낯가려. 우리 좀 바로 오긴 해야 됐어. 그 샵 안 가고. 아니 근데 나는 오늘 왜 샵 가는지. 나도 왜 샵 가는지 얘기해. 보고 왔는데 얘는 탑 라인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막 나오냐 이러면서. 우진 근데 잘하지. 머쓱. 우진 잘하지. 형 그게 정말 형이어서 그런 거예요. 여기 저희 세 번째 중에 못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게 애예요. 아 진짜 그래서. 구멍이 없다. 막 진짜. 너무 잘한다. 약간 궁금한 게 그런 보컬팀 리더 입장에서는 지적했던 거. 아 근데 일단 어찌 됐건. 카메라가 있으니까 텐션이 높아. 진짜로. 말에 그 약간. 근데 이제 호시 형이 약간 내 툭툭에 한 번. 확. 나이터가 있잖아. 뭐라고? 쌓여 있다가 이제 어릴 때. 아 미안해. 그전에 도겸이랑 친구하기가 있었던 일인데. 그럼 연습생이 아니라 파이터 아니야? 그냥 UFC 아니야? 아니 대체 뭐 때문에 싸울 일이 있냐는 거야. 내 발을. 나 진짜 살 빼야 되는데. 아우. 어떻게 빼는 거야 대체. 안 먹으면 되지. 왠지 모르겠어 이제는 그냥.